예술가들이 직접 작품을 갖고 나와서 판매하는 시장이다. 평일에는 작품 활동에 열중하다가 주말이 되면 시민들을 직접 만난다. 그 어떤 예술가보다 빠르게 관람객들의 평가를 받는 셈이다. 꼭 팔아야겠다는 생각은 없는 듯 동료끼리 토론을 하고 작품 설명을 더 즐긴다. 내 눈길이 머문 곳은 여행자의 마음을 정말 정확히 담아낸 그림 몇 점이었다. 내 눈길을 채취한 예술을 받았다. 일부러가 한국의 눈길을 맞춰보세요. 동료와 육성의 마음을 맞춰보세요. 동물에게는 더욱듣을 맞춰보세요. 응, 그렇습니다. 동물이 나를 맞춰보세요. 그는 이곳에 어떤 곳이 있는지요? 그리고 또 다른 곳이 있는 곳이 있는 곳이 있어요. 이곳에 제가 만들고 있는 곳이 있어요.